1등 3명, 2등 2명, 3등 3명, 장려상 5명 2등 3명, 2등 3명, 3등 3명, 3등 3명, 3등 3명, 3등 4명, 3등 4명, 3등 4명, 3명, 3등 4명, 3명, 3명, 4명, 3명, 4명, 3명, 3명, 4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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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, 4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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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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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 온 세대 금요 찬양 집회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수요예배는 선교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마다가스카르 정승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어려운 시기와 상황에 힘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마음을 다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월 다섯째 주 범원 뉴스를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고맙습니다